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옛날에 저에게 친절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옛날에 아 이렇게 자유롭게 보는거다 친절한 과부랑 작은 딸이 살고 있을때 같이 과부? 과부 맞아? 과부 위도우 계모인가? 되게 상세하게 설명되는데 신데렐라의 아빠는 결혼을 했습니다 두 딸을 가진 여자와 안나시시아랑 드리젤라라는 딸 둘을 가진 여자를 결혼했대 영어는 몇등급이시죠? 4등급? 말도안돼 이렇게 잘한단 말이야? 그 뒤에 그의 아빠가 죽고 신데렐라는 홀리쉣 했습니다 잔인하고 차갑게 괴롭혀졌대 불쌍한 신데렐라 성이 좀 찬다 근데 성이 좀 찬다 근데 성담도 낮고 옛날 성이라 그래 소형평수 무서워 얼굴이 너무 무서워 얘네가 일해준거야? 얘네가 일해주는거 아니야? 신데렐라 얘 놀고 있는데? 그러네 드레스도 만들어주고 드레스도 만들어주고 드레스도 만들어줬어요 드레스도 만들어줬어요 전식도 했겠죠? 오 재밌다 생각보다 오 재밌다 생각보다 라이벌 약간 너프 버전인데? 라이벌 신데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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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마녀의? 폐오리 간마도 요정의 데모 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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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파도 갓파도 데모 이건 뭐지? 갓파도 가까리가 걸 수 있는건가? 너무 신데렐라 굉장히 신데렐라 진짜 신데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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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색 뭐지? 괜찮은데? 저기 계단이 각하다 거의 미끄러지네요 이거 한 2,000개는 될 것 같은데 계단의 수가 올라갈때는 어떻게 올라가죠? 한 3개단씩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가지마 이렇게 커뮤니를 떨리려니까? 전자파 아닌가? 아니네? 신나는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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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공중냠들이 먹다니 찍어주시고 있어요 응 공중냠들이 먹다니 찍어주시고 있어요 응 공중냠들이 먹다니 공중냠들이 많아 예쁘다 아 진짜 저 할아버지 기억나는 것 같아 원래 저 할아버지 백설공주에 나오는 성 안에 있는 시계로 변신하던 어 그렇지? 비슷하게 아 지진이지? 다 같은 나라 보다 중복 출연하나 보다 다.. 다작 공중님 오잖아 오 나 앉아볼래 아 너무 좋아요 샹들리에 도입해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